대전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를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대책을 추진합니다. 이 기간에는 시내버스 감차율이 평일 77% 수준으로 유지하고 시에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29곳과 5개국 공영주차장 중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한두 곳을 제외한 3만여 면을 무료 개방합니다. 또 전통시장 8곳의 주변 도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한시적으로 최대 2시간까지 주차를 허용하며 백화점 등 주요 정체 구간에 대한 교통 관리도 실시합니다. 갑작스럽게 차량 정비가 필요한 경우 응급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지역별 당직 자동차 정비업소 31곳을 운영하며 시 교통종합상황실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